촬영 전에 계속 사용해보니까 이게 안전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애프터 샥이 귀가 오픈되어 있는 골전도잖아요. 직접 착용하고 한강을 뛰어봤는데 노래 음질도 좋으면서 뒤에서 자전거가 오거나 위험상황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안전하더라고요. 한 번 착용하니까 운동할 때 꼭 사용하게 되네요. 이게 또 운동할 때 좋은 게 안 빠져요. 요즘 이어폰 착용하고 뛰면 한쪽이 빠지거나 하는데 제가 애프터 샥 사용하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격렬하게 운동해도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